평소에도 마인드브리지 옷을 자주 입는데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인 거는 여기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. 옷에 대한 생각이 약간 바뀌더라고요. 저도 이제 중고 옷을 앞으로도 애용할 생각이고 많은 옷을 기부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도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옷을 발견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제가 최근 3, 4년간 새 옷을 안 사고 있는데 중고로 옷을 구하기 은근히 힘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 오니까 중고 옷도 너무 많고 신발이나 액세서리도 많아서 좋은 옷들 가져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저희 마인드브리지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 패션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기 위해서 다시 입다 연구소와 함께 22일 프로파티를 기획했는데요. 저희 마인드브리지의 친환경 움직임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